많은 경제 전망 기관에서 심지어 한국은행조차도 우리 경제는 나쁜 게 아니야 2분기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은 나왔지만 1분기에 GDP가 너무 잘 나와서 그 기저효과야 그래서 2분기에 좀 마이너스가 나온 것 뿐이야 큰 틀에서 보면 한국 경제는 회복세야 내수도 하반기면 회복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감대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공감대가 없습니다 심지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국에 미칠 코로나의 경제적인 충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정책금리를 낮춘다 라고 하면서 0.5까지 정책금을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가요? 한국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공감대가 없어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그럼 미국 경제랑 금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경제죠 한국 경제는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루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착식 착식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을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지난해보다 꽤 높아질 겁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4%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를 넘어갈 겁니다 좋아진 거잖아요 좋아졌죠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정말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착시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억에 남는 일이 최근에 제가 다른 어떤 그룹의 회장님 배웠을 때도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고 정책 당국의 고위 공직자분을 배웠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박사님 경제 성장률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이고 제 뷰는 숫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걸로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진짜 의미가 있긴 한 거냐라는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기업을 경영하시는 탑 매니지먼트 분들도 그랬고 정책 당국에 계신 분들도 그랬고 저는 그런 질문을 주시는 게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지난해보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제 주체들이 체감을 못하는 경제 성장률의 상승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도 앞서 제가 물가 상승률을 설명을 드릴 때 했던 것처럼 경제 용어는 그 정의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특성을 알고서 좀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 성장률도 상승률이거든요 어떤 숫자의 상승률이냐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의 증가율입니다 GDP는 특정한 기간 동안 가령 1년이나 1개 분기 동안 특정한 경제적 웨어리어 가령 유로존이라고 하는 지역일 수도 있고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일 수도 있고 제주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지역 안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제 활동을 포괄적으로 측정한 여기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건 가계가 쓰는 소비, 기업이 하는 투자, 해외에 파는 수출, 정부가 쓰는 돈 이런 것까지도 다 더한 경제 활동을 측정한 어떤 숫자에 합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을 숫자로 측정한 게 만약에 100조 원이었다 만약에 그 숫자가 올해 105조 원이 됐다 그럼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5%인 거죠 5%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상승률 증가율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올해 숫자가 105조 원 똑같더라도 만약에 지난해의 숫자가 100조 원이 아니라 95조 원이었으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훨씬 높게 잡히겠죠 사실은 올해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상황이 경제 성장률이 1.4%밖에 안 나올 정도로 꽤 안 좋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높게 잡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약간 성장이라기보다는 회복이라는 느낌이에요 산수죠 그래 이것을 원래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돌아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제 성장률로 표현을 할 때 지난해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그냥 높게 잡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경제적인 표현으로는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다른 주요국들보다 실제로 안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5%가 넘게 나왔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2%가 넘게 나왔고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조차도 우리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왔었거든요 지난해 세계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았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왔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올해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보면 그것의 회복 과정이긴 하지만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좀 높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 내용과 질이 좋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두 축을 수출과 내수로 본다고 하면 지금의 경기 흐름의 특징은 반도체와 같은 몇 개 업종을 중심으로서 수출이 호조세고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체감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하시고 경제 성장률은 높아졌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장사 가계의 매출은 늘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테니스를 배우는데 레슨을 정말 많이 취소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좋게 나왔었지만 많은 분들이 체감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게 엄살이 아니다 과장이 아니다 물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경기는 항상 안 좋다고 한다 장사는 항상 안 된다고 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물가는 항상 높다고 하고 물가는 항상 비싸다고 한다 저도 압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도 아는데 근데 올해 상반기에 경기 흐름은 많은 분들이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뉴스에는 나오지만 나는 체감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직면하는 나의 소득 벌이 내가 아는 장사의 상황은 어렵다 라고 말씀하실만 하다 그럴만한 우리 경기 흐름의 양상이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게 사실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지난해가 우리나라만 유독 안 좋았다 예외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독 안 좋았던 이유가 있나요? 다른 국가들 대비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셨던 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흐름이 전망과 다르게 흘러갔었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늘면서 반도체 수출도 늘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렇지 못했죠 뭐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내년은요? 내년 한국 경제는 그러면 이제 올해 작년에 1.4 올해는 2.0 내년은 올해 2.0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많은 전망기관들이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오니까 대거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끌어올리셨었어요 그래서 2% 후반까지도 보셨다가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또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 중반에 모여들고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나올 걸로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2%는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올해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간에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를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2%는 어쨌든 넘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낮아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몇 가지 상황들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다시 1%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런 걱정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혹시 뭐 그런 상황들은 그렇다면 어떤 확률이 높게 전망하시는 거니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조건들이 저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닌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쪽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것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미국 경제 성장률의 단기적인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교역관계에 있는 중국, 유로존,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불안, 그것이 미칠 수 있는 국제 유가와 같은 에너지 가격, 물류비 이런 쪽의 부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고금리와 고물가의 부담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저는 앞으로 수출의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트럼프보다 해리스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사실 나도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뷰를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듣는 전문가 분들의 뷰로 미루어 보면 전국 단위 지지율로 따지면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인데 그렇다 보니 구체적으로 제가 전망을 할 때에는 중립적으로 놓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해리스가 될 확률 50% 트럼프가 될 확률을 50%로 놓고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금리 고금리가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은행의 기념금리 인하는 올해 11월이나 그때는 이루어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부동산 가격을 좀 자극시킬까봐 못 내린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 말씀도 제가 너무 오래 드렸고 이제는 거의 실현되는 시기가 와서 전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뷰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잖아요 옳고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지만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도 있고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 가격 급등세나 가계부채 급등세가 진정되기를 바라시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분들 상황이나 부진한 국내 경기 흐름을 감안을 하면 금리 부담이라도 완화되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또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이럴 때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희망을 섞지 않고 제가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인플레 압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인플레 문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책당국이건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건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제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이라서 그쪽 회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은행은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다르더라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빨리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인하가 될 거야 인하해야 해 라고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바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작 제가 보고 있는 매크로 경제의 흐름이나 또는 제가 이야기를 듣는 바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 물가 상승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강했고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급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너무 강하게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고 근데 물론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른 부담이 훨씬 더 커졌거든요 그건 사실은 이미 지난해부터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뭐냐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잡히는 줄 알았던 주택가격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부담이나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이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내부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은 외부적인 이유도 있죠 지금 한국의 정책금리보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2%포인트가 높습니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한국의 정책금리보다 높아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면 자본이 이탈할 거다 돈이 빠져나가는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는 있거든요 IMF도 겪었고 근데 사실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공감대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아직 금리 이날 시작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한다?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더군다나 미국의 금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수출 증가율도 높고 경상주지 흑자가 대규모로 나고 있는데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화 가치가 계속 낮게 외환상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이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대외적인 불안감까지도 가세를 하다 보니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낮출 명분을 또 못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앙은행은 어떨 때 금리를 인하하지? 중앙은행의 제1책무는 지금도 한음법으로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면 낮출 수 있겠죠 근데 그동안에는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웠고 저는 지금도 100% 하느니 물가에 대해서 불안을 놓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물가 부담이 완전히 완화되지 않았어도 그래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 낮추죠? 경제가 안 좋으면 낮추죠 경제가 어렵다 안 좋다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낮추겠죠 근데 지금 그 공감대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많은 경제 전망 기관에서 심지어 한국은행조차도 우리 경제는 나쁜 게 아니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이 높아진다면서요 1.4에서 2%로 올라간다면서요 2분기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은 나왔지만 그건 기저효과야 앞서 설명드렸던 기저효과 1분기에 GDP가 너무 잘 나와서 그 기저효과야 그래서 2분기에 좀 마이너스가 나온 것 뿐이야 큰 틀에서 보면 한국 경제는 회복세야 내수도 하반기면 회복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감대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공감대가 없습니다 심지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 때 굉장히 과감하게 금리를 낮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죠?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모두 공감하니까요 공감하니까 이견이 없었으니까 컨센서스가 있었으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2020년 봄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모여서 한국에 미칠 코로나의 경제적인 충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정책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면서 0.5까지 정책금을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한국 경제 흐름에 대해서 지금 공감대가 없어요 하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쪽은 좋다 좋아지고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가가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니고 경기가 나쁘다라고 공감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또 있죠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부동산 pf 불안이 현실화돼도 금리 인하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pf 불안이 현실화됐나요? 어찌어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알 법한 건설사나 금융기관이 망하고 있진 않아요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이 설령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국은행이 당장 금리 인하로 대응할 걸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생긴 금융 섹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계 소비, 기업의 투자, 환율 우리 경제와 모든 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정책 변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은 그런 금융 불안이 현실화되더라도 금리 인하로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대응하기보다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같은 정책당국이 금융감독당국이 나서서 문제가 생긴 쪽에 직접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는 미시적인 정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 충격이 우리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들어야만 금리 인하로 나설 걸로 봅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먼저 낮출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9월에 거의 낮추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도 낮출 수 있는 명분이 한 가지 정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것이 올해 한 가을쯤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 올해 4분기에나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온 거죠 또 위원님께서 저한테 미리 보내주신 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경제 전망은 일기 외보와 비슷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기 외보라는 거는 주구장창 틀리는 건데 어떤 의미인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경제 전망도 그만큼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틀리더라도 대비는 하자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비 온다 해서 나갔을 때 늘 틀리니까 우산 안 가지고 나갔다가는 비가 오면 낭필 맞으니까 그래도 비 온다고 하면 우산을 좀 불편함 들고 나가도 떨어졌을 때는 그걸로 대피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앞날에 대해서 전망하고 분석하고 말씀을 드리는 일이죠 제 의견을 구하시거나 제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의 원하시는 바 목적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기상청이라고 하는 곳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저도 경제 모델도 돌리고 분석도 하고 데이터도 보고 기상청은 사실 훨씬 더 비싼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시고 또 다른 공통점은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김 작가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다 보니 비판들을 하시죠 기상청도 사실은 비판을 들으실 때 상당히 부담스러우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을 필요가 없다 예보가 아니라 전망이 아니라 중계다 비가 올 거라고 했다가 안 오니까는 안 옵니다 대신에 안 올 거라고 했다가 비가 오니까 비가 옵니다 올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런 공통점을 생각을 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짚어보니까 제가 덜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쪽에서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을 정도로 좋아질 거로 봤는데 사실은 재작년에 제가 전망했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3이었거든요 그 비율을 말씀드릴 때는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닌가요 그랬다가 지난해 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가 하다가 결국은 올해 초에 가서야 지난해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1.4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0.1%포인트 차이 정도 되니까 꽤 정확하게 맞췄나 보다라고 감사하게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올해 1분기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도 다른 쪽들이 바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때 좀 찜찜합니다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가 2분기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2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률이 나와서 그런가? 라고 기억들을 하시는 것 같고 조만간 금리 인하될 거야 금리 인하될 거야 그런 반복적인 뷰가 제시될 때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뷰를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한 경제 신문에서 저희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이렇게 기사화 하시면서 나왔던 제목이 최악의 경제 전망이 나왔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 20명 정도 전문가가 모여서 폴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일종의 전문가들의 투표죠 미국은 언제쯤 한국은행은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까라고 투표를 했었을 때 미국은 올해 3분기나 가세요 한국은 올해 4분기나 가세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고 했던 사람이 제가 보니까 수명 중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컨센서스니까 거의 임박했으니까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덜 틀렸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본 거죠 저도 많이 틀리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는 좀 덜 틀릴 수 있었을까 비결의 첫 번째가 모름을 인정하고 진짜 전문가를 찾고 희망을 썩지 않고 참고하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척척박사 만물 박사 여쭤보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답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말은 잘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사람이 그러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가 경험하는 경제 현상들 상황이 굉장히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는 질병이죠 그것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크게 유동쳤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요인이죠 전쟁도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 전쟁 외교적인 요인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 경제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에도 저는 경제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망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때일수록 솔직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떤 때 제가 그래도 저의 전문성을 발휘를 할 수 있냐면 경제 현상이 급변하는데 급변하는 원인이 경제적일 때 가령 외환위기 또는 외체 위기, 금융위기, 부채 리스크 이런 것일 때는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질병이나 전쟁과 정치에는 예측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전문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요인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전망을 해야 되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쪽들이 계시고 가령 제가 속한 커다란 대기업 집단에 저는 제 뷰를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제 뷰가 중요한 투자 의사 결정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반응이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모름을 인정을 해야 되죠 지금 상황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전문가를 찾는 겁니다 돌이켜봤을 때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와 제 동료들 그리고 저희 팀이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봤을 때 가급적 빨리 이거는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인 코로나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상황이 변했는데 경제 상황이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유동축은 앞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누가 전문가일까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들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의 진짜 전문가는 보건백신방역 전문가였죠 그 해 봄부터 그런 분들의 뷰를 좀 열심히 찾아보고 가능하면 만나서 얘기도 듣고 인터뷰도 하고 리서치 서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다들 아세요 스페인도가 100년도 더 전에 있었는데 1918년, 19년 그 시기에 있었던 1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질병과 관련된 일인데 제가 보기에 진짜 전문가 같아 보이시는 분들이 그 케이스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죠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자료도 보고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어떤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한 1년 반,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3번의 사이클이 왔더라고요 맨 첫 번째 사이클은 봄, 여름쯤에 왔는데 두 번째 사이클은 겨울에 왔고 사람은 그 추웠던 겨울에 가장 많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됐는데도 끝난 게 아니라 날이 따뜻해졌는데도 다음 해 중반에 세 번째 사이클이 또 오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게 빨리 안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처럼 전망을 하시는 기관들이 다른 곳에도 계시잖아요 그 해 여름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봄에 저희가 대구에서 그 일이 처음 터지고 나서 여름을 지나면서 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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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여름이 지나면서 나왔던 다른 경제 전망 기관들의 전망이 어떤 톤이었냐면 하반기가 되면 코로나가 진정되고 사라질 거다 간헐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생하긴 하지만 대유행은 아닐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경제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보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저는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제가 진짜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는 이게 좀 마음에 걸린다 상황이 빨리 안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성장률을 낮게 본다 그래서 그 해에 저희가 다른 전망 기관들보다 가장 먼저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역성장할 것 같다 꽤 큰 폭으로 그 비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해에 2020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결국은 마이너스 0.7% 역성장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은 다른 전망 기관들도 비슷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다른 쪽들의 보고서를 본 거죠 그랬더니 전망의 가정, 전제라고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가 되면 완화될 거야 코로나가 사라질 거야 간헐적으로만 나타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물론 가정과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 가정과 전제에 의해서 경기 흐름이 완전히 좌우된다고 한다면 그 가정과 전제도 현실적이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향후에 전개될 미국 대선의 결과가 너무도 지금은 불투명하다 보니 저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될 확률을 지금은 저는 50대 50으로 놓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가정과 전제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과 전제에서 지금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발표되었던 다른 많은 경제 전망 기관들의 경제 전망에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가정과 전제라고 하시면서 깔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달랐거든요 그때 제 느낌이 전망을 해야 되는 곳에서 전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왠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진짜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전문가가 아닐 때는 내가 전문가가 아닌 상황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럴 때는 진짜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 전문가를 그럼 어떻게 찾느냐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팩트에 기반한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자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앞서도 제가 전망이 아니라 중개 같다라는 표현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게 나오면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하고 안 좋은 게 나오면 앞으로 안 좋아질 겁니다 가 아니라 자기의 뷰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 뷰가 빨리빨리 안 바뀌시는 분들 동시에 요즘은 또 인터넷과 유튜브가 발달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기관에 계시고 많이 알려주신 분이긴 하지만 예전에 몇 년 전에 뭐라고 하셨고 그 말이 맞았나 틀렸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덜 틀리신 분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팩트에 기반해서 자기 이야기를 지속성을 가지고 하면서 과거 히스토리를 봤더니 많이 안 틀렸던 분들을 걸러내면 저는 어느 정도 진짜 전문가 분들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또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희망을 썩지 않는 거예요 저도 바람이 있죠 경제가 이렇게 가면 좋겠어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하지만 만약에 나의 목적이 어떻게 될 건지 맞추는 거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에는 저의 생각, 희망, 바람은 철저히 배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있는 현상만 봐야 되는 거예요 발표된 수치, 데이터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희망을 썩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덜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전문가도 쉽지 않고 그걸 보는 시청자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주택자분들은 집값이 상승하는 전문가 분들 이야기를 좀 더 좋아하시고 하락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무주택자 확률이 높은 게 그게 실제로 데이터를 보는 거 외에 본인들의 바람이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듣고 싶지 않고 불편하지만 일리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찾아서 들을 필요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요즘과 같은 세상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참고하는 어떤 분들의 의견을 몇 번 이렇게 찾아보면 자꾸 그분들의 과거 동영상 그분들과 유사한 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정말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분들 큰 기관에 계시는 분들 가령 탑 매니지먼트 큰 금융기관의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은요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양쪽 다 부른다면서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십니다 찾을 수 있는 전문가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뷰를 한 번 들어요 가장 비관적인 뷰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의 컨센서스로 보이는 뷰를 한 두세 개 들어요 그러고 나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개인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한쪽 방향으로만 지나치게 흐를 가능성이 있고 그 생각의 흐름이 다행히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데미지가 너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사실은 의식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저도 알아요 전문가 분들 많이 틀립니다 저도 많이 틀려요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는 그랬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는 전쟁이 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비슷하게 그때도 전문가 분들을 찾고 말씀을 드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해당 전문가 분께는 사실은 제가 죄송한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쳐들어갔었던 날 그때도 제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 분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의견을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아 이게 전쟁이 날 가능성이 났다 그런데 전쟁이 나더라도 3일 안에 끝난다 그렇죠 다들 금방 끝난다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들어가면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끝난다 였거든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쟁이 양상이 전혀 달랐잖아요 그때만 그랬느냐 미국 대선 때에도 그랬어요 다들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찾아봐요 내가 뭘 놓쳤지 내가 참고했던 전문가 분의 의견은 뭐를 놓쳤던 걸까 그럼 나는 어떤 전문가 분의 의견을 참고하는 게 좋지 어떤 것을 좀 더 찾아보는 게 좋을까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뷰를 바꿔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던 분들은 안 계셨지만 그래서 제가 전쟁에 대해서 제 뷰를 전쟁 나기 전에 말씀드리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상황에서는 많이 틀리지 않는 뷰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BS나 그런 몇 군데 나가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 전망을 말씀드릴 때 기억이 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전쟁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빨리 안 끝날 것 같고 한국 전쟁도 휴전까지 3년이 걸렸거든요 3년 갈 것 같고 정치적인 이벤트 우크라이나 대선이나 러시아 대선 이전에는 안 끝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서로 이 땅 따먹기 싸움이 될 것 같고 지지부진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뷰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지만 노력을 해도 전문가분들이 많이 틀리신다 하지만 그러면 빨리 다르게 내 뷰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분들을 찾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식사하셨던 분 할 때 말씀하셨던 그분은 참 민망했겠어요 식사 중에 전쟁이 안 난다 했는데 식사 끝나고 전쟁이 난다고 했으니까 식사 중에 했던 모든 말들이 무색해지는 괜찮습니다 틀리기 쉬운 경제 전망을 그래도 좀 덜 틀린 비결 두 번째가 쪼개서 보기 자세히 보기 총안만이 아니라 내용 보기 어떤 얘기인가요 돌이켜보면 지난해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많은 전망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이상으로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출이 살아날 거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재작년 말쯤부터 해서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풀었죠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를 하고 철회를 하면서 중국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올 거고 우리의 대중 수출이 늘고 수출 회복에 기반해서 2023년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꽤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주장 전망을 하신 쪽들이 많았어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은 직업이 적어고 업이 적어고 항상 경제 데이터를 보고 있고 경제 뉴스를 보고 경제 모델을 컴퓨터로 돌리고 그러니까 저런 경제 전망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경제를 내다본다 경제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약간의 상식과 생각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죠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방역을 푼 게 진짜 대단한 겁니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방역 정책 하에서 전에는 집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던 중국 사람들을 보고 나와도 된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럼 뭘 할까요 나와서 외식하고 여행하고 그런 거 하겠죠 네 소비하고 그러면은 그런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니까 경제성장률의 측정에 대해서도 정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어쨌든 GDP는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수출이 늘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활동은요 방금 말씀드린 중국 사람들의 외식이나 여행과는 큰 관계가 없어요 주로 뭐와 관련이 있냐면 중국 안에 있는 공장에서 물건 제품을 왕성하게 만들고 그러한 제품들을 중국 사람들도 쓰지만 중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이러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철강, 석유화학, 중간제 기계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요 대중국 수출 품목들이 잘 보면 중간제 자본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의 생산 활동과 수출 활동과 관련성이 높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은 그걸 했다고 해서 생산 활동이나 수출이 당장 늘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었고 중국의 수출이 늘리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은 함께 바뀐 게 없었는데 단지 중국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외식하고 여행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럼 중국 경제 성장이 높아질 때 어떻게 높아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률은 높아진다 하지만 어떻게 높아지느냐 그래서 제가 쪼개서 보고 뜯어서 보고 자세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높아지고 있다고? 어떻게 높아지고 있는 건데? 어떤 부문이 어떤 섹터가 활성화되면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어떤 부문의 기여도가 높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다 나왔으니까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철회되고 리오프닝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으로 갑자기 높아졌는데 그 경제 성장률을 높였던 주된 섹터는 어디냐면 수출이 아니에요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성장 기여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중국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섹터가 아니라 중국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었느냐? 소비였어요 소비 중에서도 재화 소비가 아니라 서비스 소비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많이 안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논리, 리즈닝이 아주 어려운 건가요?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지 어느 만큼 내가 관심을 기울이느냐? 좀 나눠서 보느냐? 자세히 보느냐? 이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보았던 쪽에서는 중국의 성장률이 높아질 거야?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늘 거야? 수출이니까 성장률이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많이 어긋났던 거죠 이게 사실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오래 벌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외로 잘 나왔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에서 서프라이즈라고 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 해당 분기에 경제 성장률을 저희가 전 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에 한국의 전 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은 0.5%였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그게 1.3으로 높아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에도 전 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0.5나 0.6 정도 나올 걸로 하고 들 얘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배가 넘잖아요 1.3이면 서프라이즈죠 반갑죠 저도 사실은 반가웠어요 저도 알거든요 어려운 경제 상황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경제 성장을 숫자 맞추는 게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도 제 주변에 지인분들이 계시고 제 친구들도 있고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기업도 매출이 늘어야 거기 계신 분들 인감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런 경제 회복을 그런데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는 다른 경제 전망 기관들은 심지어 아이비는 바로 그날 올해 봄에 역시 전화를 많이 받았죠 연락을 받았죠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요 찜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제가 그래도 데이터는 꼼꼼히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던 데이터랑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좀 찜찜합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 이론 분기에 한 번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달 나오는 지표도 있어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 중에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산업활동 동향 자료라고 하는 것은 매달 나와요 거기에는 우리 경제의 소비, 투자, 생산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들으시는 경기 종합지수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가? 라고 하는 지표도 그때 같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 이 산업활동 동향 데이터와 맞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찜찜한 게 뭐였냐면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SOC 투자가 늘면 건설 투자 증가율이 높게 잡혀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실제로 정부 지출 증가율도 꽤 높게 나왔고 건설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건설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이걸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정도 더 보고 나서 약간 판단이 섰죠 경기 회복세가 계속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2분기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경제를 전망하시는 분들 곳들 중에서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말씀하시는 곳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2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0.2가 나왔던 거예요 도대체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1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돈 쓴 것도 있고 수출도 좋았죠 그런데 중요했던 게 사실은 소비였거든요 우리 내수 그런데 내수 증가율이 꽤 높게 나왔는데 제가 보는 다른 지표들이랑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가령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활동 동향 같은 자료에서 보면 소비 증가율이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뜯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뜯어보려면 세부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GDP 통계가 실제로 발표되는 것을 기다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DB에 올라가는 것을 저도 기다려야 됐었어요 데이터가 올라오고 나서 제가 봤더니 어떤 게 확인이 됐냐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모르시지만 GDP에서 이야기하는 국내 가계 소비에는요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쓰는 국내 소비뿐만이 아니라 해외여행 같은 걸 가서 해외에서 쓰는 국외 소비 지출도 들어가요 이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GDP 통계 편제의 중심이 주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는 소비를 측정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가 국내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쓰는 것도 더해서 국내 민간 소비지출 증가율이 잡혀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국내에서 쓰는 국내 소비 증가율은 거의 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국외 소비지출 증가율은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0%가 늘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분명히 금액 규모로 따지면 증가율은 높지만 국외 소비는 국내 경제 가계 주체가 쓰는 소비 중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급증해서 전체 민간 소비지출 증가율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이게 메이저는 아니고 지속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국내 가계가 민간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인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물가 해소되지 않았고 한국은행 여전히 금리 안 낮추고 있고 임금이 높게 오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건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2분기에 민간 소비 그리고 건설 투자 특히 기업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나왔던 겁니다 간편하니까 심플하니까 저도 역시 올해 경제 어떻게 보세요 한국 경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도 경제 성향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 성장률, GDP의 증가율 GDP는 총합이라는 겁니다 소비, 투자, 수출, 정부 지출의 합계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만 보는 게 아니라 국내 소비, 국외 소비도 보면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국외 소비는 그 이후로는 좀 떨어졌나요? 네 70%대의 증가율이 지속된다고 하는 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죠 전체를 보신 게 어떨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만능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경제 성장률도 없었어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기원이 대공황이에요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을 했고 미국 경제가 고꾸라 받고 있는데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gdp 통계가 없었던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어느 만큼 어려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느 만큼 안 좋지? 측정을 해봐야 되겠다 어느 부분이 안 좋지? 소비도 나눠서 보고 투자도 나눠서 보고 수술도 나눠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온 경제학자 사실은 장기 경기 사이클을 이름으로 더 유명한 쿠즈네트라고 하는 경제학자분이 계신데 러시아 출신 경제학자한테 미국 정부가 의뢰를 한 겁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경제 통계가 필요하니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gdp 국내 총생산 통계예요 gdp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입니다 그렇다 보니 목적이 명확해요 경제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보겠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수출이라든가 정부 지출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섹터가 주도해서 그 숫자가 높아지면 총합의 증가율은 높아질지 몰라도 사실은 세부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그래요 수출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다 보니 많은 분들은 체감이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요즘처럼 경제 온도차가 있고 양극화가 심하고 특정 부분의 활성화가 경제 전반의 온기로 활성화되지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고 그럴 때일수록 쪼개서 봐야 된다 나눠서 봐야 되고 자세히 봐야 된다 숲이 아니라 나무를 좀 봐야 되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의도를 생각하기 다른 이야기 들어보기 내 눈으로 확인하기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건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경제 전망이니까 네 경제 전망을 발표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주체들은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정부도 발표하시고요 한국은행도 발표하시고 KDI 외국국제기구수나 IMF OECD 월드뱅크 이런 쪽들도 발표하시는 거 뉴스레스 다들 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수치를 볼 때 어디에서 발표한 수치인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출처 네 출처 주체 왜 그러냐면요 발표하시는 기관은 나름의 입장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보면 정부는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하시는데 저의 해석은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 절반 정도는 어떻게 될까의 전망의 성격이지만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정부가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성장률을 달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 제시의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는 GDP 통계의 구성상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와 함께 정부가 돈을 쓰는 정부 지출이 GDP 구성 항목의 중요한 항목이고 그것을 정부가 결정하다 보니 실제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늘리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요 돈을 덜 쓰시면 성장률이 낮아져요 한마디로 성장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체에요 그러다 보니 정부의 경제성장률 발표는 전망의 성격도 있지만 정책 목표 제시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 전망책을 발표하시잖아요 자주 하시죠 1년에 4번이나 하시잖아요 뉴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은 뭐 하는 데죠 통화정책 펼시는 데잖아요 그렇죠 금리 올리고 내리는 곳이시잖아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은요 통화정책이 토대가 되는 전망입니다 경제가 되게 좋아질 거야 앞으로 경제는 뜨거워질 거야 그래서 물가가 올 것 같아 그럼 우리는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고요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요 위기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리를 낮추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금리 조정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경제 전망 통화정책의 토대가 되는 경제 전망인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감안하시고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국제기구는요 많은 분들이 국제기구는 굉장히 그냥 중립적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실 거라고 보시잖아요 사실 저는 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실제로 IMF에서 발표되는 경제 전망 보고서 국가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시면요 구성이 좀 독특해요 한 절반 정도는요 그 나라 경제에 대한 IMF의 판단이지만 뒤쪽 한 절반 정도는요 그 나라 정부와 협의한 IMF와 그 나라 정부의 협의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정책 공고를 했다라고도 보여줍니다 뭐 이 나라 경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재정 지출을 늘리세요 금리는 높게 유지하세요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 결과에 경제 전망 보고서에요 네 한마디로 IMF 경제 전망 보고서의 결과는요 그 나라 정부와 협의의 결과에요 또한 국제기구들은요 본인들의 경제 전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이러한 경제 전망이 경제 주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고려를 하신다고 봅니다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렸지만 어디에서 어떤 입장을 가진 기관에서 발표하는 전망인가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경제 전망이 있잖아요 금융기관들에서들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실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좀 공통점이 있어요 경제가 나쁘다라고 말씀들은 잘 안 하세요 그러면서 금리는 낮춰야 된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 낮춘다고요 경제가 안 좋을 때 근데 경제는 좋다고 하면서 금리는 조만간 인하가 될 거고 금리는 낮춰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거를 제가 보면서 지난해부터 데자뷰 같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대가 어긋나서 몇 번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저는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금리가 인하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금융 자산을 많이 사고 팔고 그래야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야 돈을 벌죠 네 저는 만약에 그런 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입장이 고려된 전망일 수 있다라고 고려하는 것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모든 개개인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데이터도 지켜보고 쪼개서 보고 전문가 일일이 찾고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또는 간편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른 전망기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신다라고 하는 걸 저도 압니다 제 의견을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웃이겠죠 하지만 그럴 때에는 어디서 발표한 전망인가 저 기관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곳인가를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베스트는 뭐냐면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경기 흐름에서 찜찜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제가 찾아봤다 이 자료요 인터넷에서 통계청 사이트 찾아가셔서 통계청의 보도자료 섹션에 가시면 매달 올라오신 거 보실 수 있어요 자료가 길지도 않아요 열 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거기 보면 친절하게 지금 경제상황은 어떤가 경기 동행지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선행지수 그래프 하나로 그려서 제시해 주십니다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GDP통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도자료 섹션에 가시면 경제성장률 GDP통계 보실 수 있어요 금리가 이슈라고요 제가 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미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한대요 그렇게 계속 기대가 나와요 많이들 보시는 시카고 선물거래소 패드워치 CME 자료 같은 것도 보면 미 연준이 다음 달에 금리 인할 확률이 90% 이렇게 확률도 제시된 거 뉴스에서 보시고 하시잖아요 전문가들 폴더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많이 틀려서 탈이지만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뉴스만 보시지 마시고요 한번 미 연준 홈페이지 가보세요 미 연준이 생각보다 친절하거든요 한국은행보다 친절합니다 어느 만큼 친절하냐면요 통화 정책을 결정하시는 금리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미 연준 안에 한 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요 올해 내년 내후년 장기로 볼 때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실업률은 물가상승률은 그리고 본인들이 결정한 미국의 정책금리는 올해 말 내년 말 내후년 말에 어느 정도 되는 게 적절해 보이는지를 조사를 하고 나서 친절하게 집계해서 하나의 자료로 발표를 해줍니다 미 연준 홈페이지에 가셔서 프로젝션 머티리얼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1년에 4번 발표돼요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언론에서 점도표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맞아요 미 연준이 앞으로 언제쯤 금리를 어느 만큼 인하할 것 같은지 보여주는 표다 그곳에 점도표가 무슨 의미냐면 점이 방금 말씀드린 미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몇 사람 중에서 올해 말에 금리가 요만큼 될 거라고 찍은 사람이 다섯 명 더 높을 거라고 찍은 사람이 열 명이면 그 점을 하나하나씩 해서 그림으로 보여준 게 점도표거든요 점도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자료 이름이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션 머티리얼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미 연준 이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수치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녹화 날짜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된 미 연준의 프로젝션 머티리얼이 6월 자료거든요 네 6월 자료를 찾아보시면 미 연준 이사분들이 이 정도가 적절한 미국의 정책 금리 수준이야 물론 중간 값으로 제시되긴 합니다 제시된 숫자가 보시면 올해 말이 5.1 내년 말이 4.1입니다 미국의 정책 금리는 어떤 한 레벨이 아니라 레인지로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책 금리 레인지는 5.25에서 5.5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중간 값 5.1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5%에서 5.25 수준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보다 한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되는 게 올해 안에는 적절한 금리 인하 폭이라고 미 연준 이사분들이 친절하게 본인들 생각을 설문조사에서 발표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 올해 상반기까지도 아니야 미 연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닐 거야 더 빨리 할 거야 3월이면 3월이면 인하 시작돼 올해 안에 1%포인트 낮출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뉴스에서 보셨던 거거든요 뉴스만 보지 마시고요 본문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영어도 아니에요 이 방송을 보실 정도의 청취자 분들이시면 저는 충분히 번역 가능하시다고 기원님 오늘 김작가TV 처음 모시고 경제 전망 앞으로 미국 경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하면 경제 전망을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볼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여전히 8월 달에도 첫째 주에 증시가 폭락했을 때 9월에 이번에 증시가 또 급한 조종을 받을 때도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아니면 앞으로 진짜 크게 오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걱정하시는 시청자 분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저도 많이 틀립니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를 보는 뷰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전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도 드리고 있다 물론 이런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때로는 비관적이다 때로는 낙관적이다 라고 다른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경제 데이터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있는 팩트 그리고 제가 참고하고 있는 제 나름의 믿을만한 전문가 분들의 뷰를 종합을 해볼 때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경기 침체가 왔다 라고 볼 정도의 사실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저는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에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께는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여튼 지금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결론이 될 것 같네요 위원님과는 또 다음번에 2025년 5년에 이제 새해 경제 전망을 하는 그때 위원님 모시고 또 2025년 한국경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의 회사님은 조용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